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손문염송의 문광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운도하 공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운도하는 너무나 유명한 공안이고 인구의 회자되고 조사스님들이 많이 다루고 계시고 역대 선지식 스님들 그리고 선원에 정진하시는 스님들 그 다음에 제과자 중에 눈밝은 분들이 이 공안을 가만히 스쳐 지나간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염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이 손문염송 요칙이라고 제가 향상구 공안들을 모아놓은 이 공안의 요칙들 향상구를 14개 모아놨는데요. 총 16개 중에. 그 가운데서도 영운도하가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이 공안이 끝나고 나면 화두 공안들은 이제 여러 개가 남아있지만 그렇게 긴 염송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운도하에 나온 많은 이 염송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는 것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이 선문염송의 중요한 1463개의 공안 가운데 우리는 16개의 공안을 보고 있는데도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 많고 어렵고 난해하죠.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어렵고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공안들이고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힘든 부분들입니다. 화음의 사사모의 법계라고 제가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화음의 가장 어려운 것이 사사모의 법계다. 2법계와 4법계와 2, 3호의 법계를 떠나서 사사모의 법계가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언어문자로 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화음에서 말한 4, 3호의 법계다. 그런데 이 화음에서 말한 4, 3호의 법계도 결국 이 제1구의, 선에 있어서 이 제1구의 세계, 제1구의 세계에 비해서는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사모의 법계도 결국 언어문자로 된 거기 때문에 임재선사의 제1구 법문, 제2구 법문, 제3구 법문에 비교했을 때는 이게 결국은 제1구 법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제1구 법문들 가운데 이 화두 공안들이 다 제1구 법문인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게 향상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장 어려운 공안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화음에서 말한 4, 3호의 2법계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법계, 공의 진리, 그 다음에 4법계, 2법계, 4법계, 있는 그대로의 진리. 여기에 공의 세계, 다시 세계 세계, 진공과 묘유의 세계를 떠나서 이와 4를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2, 3호의 법계에서 그걸 떠나서 언어문자를 떠나서 또 말로 하기 힘든 묘유의 세계. 이 묘유의 세계에서 다루는 가장 난해한 언어문자로 나타나는 세계들. 이 4, 3호의 세계들, 이걸 넘어가지고 더 어려운 1구의 세계, 향상구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투과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의 노정기라 그래요.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향상구라고 하는 형태를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제시를 해놓은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문염성 요칙이라는 책의 향상구들을 쭉 보시면 어렵기는 어려우나 정말 내가 이 생에 꼭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BTN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일반 사찰에서나 동국대 대학원에서나 박사 과정에서나 거기서도 잘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고준한 법문들이고 가장 난해한 법문들이다. 그런데 이걸 왜 대중들이 많이 보는 이런 일반 방송에서 제가 이걸 왜 했느냐 선택해서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말이죠.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될 관문입니다. 관문. 투과해서 나가야 될 관문. 우리가 여러분 서울에 오면 만남의 광장 톨게이트를 지나야 되고 경복궁을 들어가려면 광화문을 지나야 되고 모든 것이 어떤 장소를 가려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세계를 투과할 수 없다.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제 법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화같이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울이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 선제 동자가 마지막에 묘각의 경지에 가는 그 미륵이 어딘지 우리가 입법 개품을 통해가지고 쭉 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화음의 입법 개부터 시작해서 공의 세계 금강경의 세계 무화의 세계 그 다음에 실상의 묘법 연화경의 세계 있는 그대로 진리의 아니면 없는 세계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세계. 그 다음에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넣는다라고 하는 이 사상의 묘해의 세계. 일중일체 다중일의 세계. 그리고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을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격신구. 언어문자로 해결이 안 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지금 난해한 데까지를 이렇게 지금 투과해서 이렇게 오고 있죠. 이게 지금 공부의 과정입니다. 공부의 과정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팔만대장경에게 다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뚝 오게 되면 여기에서 의심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의. 대의심의 세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오면 의심의 세계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할 때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가졌던 의문들, 존재의 비밀들, 우리가 윤회하고 해탈하고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전부 이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의 쌍수입니다. 선정과 반야거든요. 정의 삼았다오 위빠사나라고 하는 수행이 없이는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본각의 세계에 있지만 불각의 세계에 있습니다. 본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불각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이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시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이 공부해 놓은 과정의 첫 관문이 올 때는 본각이라고 하는 거대한 깨달음을 주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또 인정을 하고 그걸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의심해서 들어가서 시각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이 원각의 세계가 존재한다. 시각의 세계가 바로 원각경한테 원각의 세계거든요. 원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라도 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원만이라고 하는 건 원교. 그렇죠? 원교, 원각.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말이죠.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되죠.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되고 원만 해야 되고 이거는 모양과 이름이 끊어진 세계거든요. 이걸 다 알려고 하면 부처님의 원각의 세계 다 알려고 하면 이런 제일구와 향상구의 세계를 투과해서 낱낱이의 세계 차별 산매의 세계 그다음에 우리가 의심이 남아있는 부분이 확고히 다 털어져야 된다. 이러한 세계가 열려있다는 거죠. 이제 명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불법이 펼쳐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명상하고 참선을 하다 보면 결국 또다시 대의심의 세계로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다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마음의 불안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 사는 데에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요가부터 시작해서 몸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이제 앞으로 명상들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 생사 일대사의 문제 커다란 존재의 의심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을 테니까 이 관문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발전된 세계를 살아도 우리가 문경세제를 넘어갈 때 추풍용 고개를 넘어갈 때 조령 고개를 넘어갈 때 그 관문들을 지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적어도 터널을 뚫고 가더라도 전부 관문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 세계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운 걸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런 세계가 있구나 저런 데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구나 그러지 않으면 스님들이 모타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평생을 선언해서 정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화엄경에 불부사의 법품에 보면 불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엇이 불사냐 불사가 뭐냐 불사가 뭐냐 이 가운데 말이죠 멋진 불사 중에 하나가 알았냐에서 적정처에서 고요고히 정진만 해도 불사다 대불사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세계를 화두를 가지고 참고만 하고 있어도 거대한 불사다 왜 이게 지금 불사라고 하는 게 절 짓는 게 아니라 부다즈 워크입니다. 그냥 워크예요. 부처님의 일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일인가. 우리가 본래 청정한 자성을 자성불사를 하는 거죠. 자성불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근본 불사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또 절 짓고 가람을 수호하고 하는 것이지 그건 부차적이단 말이죠. 결국 우린 자성을 깨닫는 불사를 하는 게 부다즈 워크다 불사다. 화음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불사 중에 최고봉의 불사는 향상구를 투구하는 불사다. 향상구를 투구하는 불사가 가장 큰 불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훈 선사가 복숭아 꽃을 보고 30년 동안 검을 찾던 나그네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때 이후로는 자종일견 도하우로 직제여금 갱불이다. 다시금 복숭아 꽃을 한 번 본 이후로는 의심이 다시금 없어졌다. 갱불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 탁 한 번 외치고 싶은 그런 발언을 한 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하고 있단 말이죠. 어제 알았는데 오늘 또 속고 어제 깨달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안 되고 이러는 세계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공부끼리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확철하게 끝나지 못했다. 이렇게 오도종을 지어서 위산선사 스승에게 인간을 받고 잘 보존해라 정말 멋지게 깨쳤다. 이런 인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사 사비선사가 아주 멋지게 깨달은 건 맞다. 재당은 심재당이나 내가 감히 보장한다. 간보 노형이 유미철이다. 우리 선배 스님이. 아직까지 확철하지 못해 이런 말을 했더니 왜 이렇게 했겠냐 말이죠. 자 이런 이 말 자체가 의심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송을 한 번 보면서 한 번 잘 생각을 한 번 해보면서 우리가 또 의심 덩어리를 한 번 같이 보는 것이죠. 신정 신정 인선사입니다 이게 말씀은 이렇게 된 거는. 공경할 인자예요 공경할 인자입니다. 신정 인선사가 송화돼 상차 심검객이 도화 우춘계로다. 상차 차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감탄사입니다. 아 애석하구나 아프구나 심검객이요 칼을 찼던 나그네요. 애석하구나 칼을 찼던 나그네요.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영훈 선사를 얘기하는 거죠. 복사꽃이 피워가지고 복사꽃이 복숭아꽃의 봄을 맞아가지고 피웠구나. 복사꽃을 봄을 맞아가지고 피웠구나. 복사꽃이 봄을 맞아서 피웠구나. 영훈 일견처에 영훈 선사가 한 번 본 곳에 영하소 헤헤로다 그랬습니다. 영훈 선사가 한 번 복사꽃을 보았다라고 하는 곳에 그것이 영하 나로 하여금 소 웃게 하는구나 헤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웃는 소리입니다. 웃을 해자거든요. 빈 것이 웃게 하는구나 이게 헤라고 하는 발음이 위에 필개자하고 운자를 맞춰놨죠. 영훈 선사가 나를 영훈 선사가 한 번 꽃을 보았다라고 하는 곳이 나로 하여금 빈 것이 웃음 짓게 하는구나 이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웃음 짓다는 게 뭡니까 약간 약간 가소롭다는 이런 표현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빈 것이 웃게 하는구나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신정인 선사가 웃는다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웃는다라는 표현이 빙그레 웃고 있어요. 기뻐서 웃는 겁니다. 기뻐서 웃는데 빙그레씩 웃고 있는데 참 깨달아서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걸로만 해석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앞에 상차심근객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쉽구나 검을 찾는다 그네요. 아쉽구나 검을 찾는 나그네요. 그 다음에 꽃을 보고 깨달았으니까 좋아서 기쁘다 이렇게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훈 선사가 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도 나는 빙그레 웃는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신정인 선사는 어떤 얘기입니까? 현사 사비 선사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석하구나 심근객이요. 복사 꽃이 활짝 피었구나. 진짜 깨닫긴 제대로 깨달았구나. 한 번 제대로 본 것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빙그레 웃음 짓게 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여기에 뭔가 또 하나의 미진한 유미철이다. 아직까지 확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현사 사비 선사가 얘기했듯이 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정인 선사의 송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산원 선사의 송이 있어요. 부산원 선사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불시현사 정기강이면 현사 사비 선사가 기강을 정자를 바로잡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현사 사비 선사가 영훈 선사가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을 부산 선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강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영훈 선사 확실히 깨달은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이해하는 걸까요? 현사 사비 선사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했더라면 영웅 나득 사 전창고 영훈 선사가 나득이라고 하는 건 어찌 말이에요. 어찌 이게 의문사로 쓰셨어요. 나득 어찌 얻었겠느냐. 이리 전창 전체가 다 드러났다. 창자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 표창장 할 때 표창장 할 때 이렇게 쓰는 거든요. 표라고 하는 건 드러낸 거죠. 드러내서 완전하게 다 보이는 걸 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훈 선사의 일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준 게 누구냐? 현사 사비 선사라는 거죠. 이 영훈 선사의 일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게 만들어준 게 현사 사비 선사라고 하는 거죠. 현사 사비 선사가 아니었다면 영훈 선사의 일을 완전하게 다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미창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현사 사비 선사로 인해서 영훈 선사의 깨달았다고 하는 일이 완벽하게 드러났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오히려 현사 사비 선사가 영훈 선사의 깨달음을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참 이 표현도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도화, 강요, 함, 개, 위나, 도화, 꽃을, 복사, 꽃인 것을 깨달아서 요라고 하는 건 완료됐다. 강요라고 하는 표현은 보세요.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끝마쳤다는 거죠. 복사, 꽃인 것을 깨달아 마치고서 개, 함, 개, 위나 모두 다 다함자거든요. 다함자 또 함, 개 또 반복했어요. 모두 다 그리고 다 그렇죠? 또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라고 하는 건 위임하다는 거잖아요. 복숭아 꽃을 깨달았다. 깨달아서 맞췄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다 모두 다 위임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복숭아 꽃을 보고서 강요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현사, 사비, 선사는 아직까지 미철이라고 했잖아요. 강요가 아니라 여기 반대말이 미철 아닙니까?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 미철했다는 반대말이 강요거든요. 용원스님은 복사 꽃을 보고 깨달아 마쳤어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랬다고 한데 미철이라고 하는 미철 하인, 미철 하인 공, 체량고 그랬어요. 미철하다, 확실하지 못하다, 확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함께, 함께 공자 하인, 어떤 사람이 함께 체량고, 체득하고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이게 지금 다 현사, 사비, 선사의 기강을 바로 세운 덕이다 이 말입니다. 복사 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마쳤다고 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미철했다고 하는 것, 확실하지, 확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몇 명이나 알았겠느냐. 현사, 사비, 선사 덕분에 확실하게 일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부산원 선사도 무슨 말입니까? 현사, 사비, 선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사, 사비, 선사 편을 들고 있어요. 현사, 사비, 선사 덕분에 또 영훈 선사의 깨달음이 더 드러나기도 했지만, 현사, 사비, 선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미흡함이 있었을 뻔했다.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뻔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사자, 리군, 산악정이요. 사자가 무리를 떠나가지고, 사자가 무리를 떠나니 산악이 고요해지고, 산이 고요해지고, 상황 회복, 코끼리 왕이 걸음걸이를 옮겨버리니, 회복. 이렇게 우리가 위아도 회군했을 때 이게 회군이거든요, 회복거든요, 코끼리가 가다가 걸음을 갔다가 뒤로 돌려버리니 해진광이라 바다가 맑고 더욱 밝아졌다, 환하고 밝아졌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부산선사가 하고자 하는 말 중에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사자가 말이죠. 이게 사자예요. 사자는 이렇게 쓰는 사자인데, 그냥 이렇게도 쓰죠. 사자가 무리를 떠나버리니까, 불이를 떠나버리니까 산이 고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되는 게 지금 뭡니까? 상황이에요. 굳이 반대되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병렬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황이 코끼리가, 코끼리가 걸음걸이를 되돌렸습니다. 코끼리가 걸음걸이를 되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자와 코끼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무엇을 비유하는지 좀 아시겠죠? 사자는 문수보살이고요. 상황은 보현보살입니다. 그렇죠? 비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사자가 있으면 사자후를 해요. 사자가 막 한 번 사자일할, 사자가 막 소리를 치면 야간 내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우는 말이죠. 뇌가 흔들린대요. 사자가 으르렁대면 그 소리만 들어도 묻 동물들은 막 오줌을 지리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런데 사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산이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사자가 사라지니 산이 고요해졌다. 그런데 코끼리가, 코끼리가 막 아무거나 막 엄청나죠? 코끼리 힘이. 다 짓밟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코끼리가 그냥 발길을 돌려버리니까 바다가 맑고 깨끗해졌대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자는 산으로 이야기했고 코끼리는 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말이지 온 세상입니다. 어떤 사자가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사자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 대니까 온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코끼리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밟고 돌아다니니까 온 세상이 지저분하고 시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자가 무리를 떠나고 코끼리가 상황이 발길을 돌리니까 세상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참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이 지금 영원도와 공안에 현사 사비선사하고 영원스님과의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철저하다 철저하지 못하다 완전히 드러났다 드러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자 문수와 보현을 얘기했어요. 문수와 보현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문수, 보현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없는 것이 낫습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걸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마지막에 부산원선사가 이 말을 합니다. 이사, 불병, 귀하초, 두 스님이 함께 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죠. 영원선사는 깨달은 거고 현사 사비선사는 못 깨달았다 했으니까 둘이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곳으로 돌아갔는고? 두 스님이 어느 곳으로 돌아갔는고? 말이죠. 조선상 사삼낭이로다 그랬어요. 조, 조 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조 대라고 지금 생가꾸 열도를 따오이 따오라고 조 도라고 그러고 조 대라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물고기 낚시하는 곳이에요. 조 물고기 낚시하는 배 위에 있는 사삼낭이로구나 사씨 집안의 셋째 아들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현사 사비선사가 예전에 말이죠. 출가하기 전에 낚시꾼 아들이었어요. 현사 사비선사. 그래서 사씨예요. 원래 성이 사씨의 세 번째 아들이었답니다. 사씨 집안의 셋째 아들이에요. 현사 사비선사가 출가하기 전에 낚시했던 집안의 사씨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말이죠. 사삼낭이에요.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낚시하던 어부의 집의 셋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낚시하는 배 위에 있었던 사씨 집의 셋째 아들이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현사 사비선사가 출가하기 전에는 못 깨달았던 사람 아닙니까. 출가하기 전에는 못 깨달았던 사람인데 지금 출가하고 나서 현사 사비선사가 깨달은 도인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영혼 선사하고 선사 현사 사비선사도 영혼 선사가 복숭아 꽃을 보기 전과 보고 나서 깨달은 뒤에 세 개. 그 다음에 현사 사비선사가 출가하기 이전에 낚시꾼의 셋째 아들이었을 때 하고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도를 이룬 세 개. 이 두 가지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스님은 어울리지 않고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는고 그랬어요. 지금 영혼 선사하고 현사 사비선사하고 지금 얘기가 달라요. 확철하게 갱불이 천하 노하상지설두다. 직지여금 갱불이다. 나는 다시금 의심할 바가 없다 그랬어요. 영혼 선사는 더 이상 깨달을 바가 없다 그랬어요. 갱불이라 그랬어요. 다시금 깨달을 게 하나도 남을 게 없다. 의심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현사 사비선사는 미철이다. 아직 확철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현사 사비선사 영혼 선사는 서로 병립 불병에 병할 수 없다. 함께 어울릴 수 없다.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라. 근데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현사 사비선사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죠. 낚시하고 있는 물 위에 있는 사삼낭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수보연도 깨고 있죠. 문수보연도. 문수보연도 지금 차라리 그냥 사자가 없으니까 조용하고 좋아. 상확이라고 하는 코끼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바다가 맑고 밝고 깨끗해졌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난해하죠. 도대체 생각을 하고 또 뒤집고 뒤집고 또다시 뒤집고 뒤집고 끊임없이 뒤집는데 이와 같은 거를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느냐. 끊임없이 부정하느냐. 부정의 세계. 이게 끊임없이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무화의 가장 큰 표현이고 무자성의 표현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조차 계속 부정하고 있거든요. 깨달았다는 게 확실하게 맞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얘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들이 뭡니까?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이 사자로 표현되고 보현보살이 상황으로 표현되는데 문수나 보현마저도 세상에 없는 게 더 조용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버렸단 말이죠. 이 엄청난 부정의 세계. 우리는 공부를 어디까지 해서 어디까지 부정을 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정말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하고 부처님과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행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과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끊임없이 공부가 됐다고 하는 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나라에 공부됐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댓글 보면 다 자기가 알았대. 저한테 메일 오는 분도 많고 연락 오는 분도 많고 막 하는데 보면 내가 진리의 한모퉁이를 본 걸 가지고 그걸 점체로 확장지어서 설명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알았다는 것만 알았지.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의 한모퉁이만 보고 코만 보고 꼬리만 보고 발만 보고 귀만 보고 내가 진리를 다 알았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향상구를 보면서 끊임없이 부정해 나가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참선입니다. 어쨌든 참선을 하시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건데 최근에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화두를 드는데 화두가 너무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화두가 일념산매가 될 수 있습니까. 화두가 화두산매. 어떻게 하면 화두산매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영원도화를 통해서 엄청난 부정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너무 고준해서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참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단계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가 할 때에 참선하는 화두 참선해 나가는 아주 화두 드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부 안 되는 이걸 좀 투과해 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화두산매에 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절에서 하시거나 안거기관에 선언에 제가 불자 선언에 가시는 분도 있고 스님들 중에서는 선언에 결제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주처에 계시는 절에서 참선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스님들도 있고 승속을 막론하고 참선할 때 가장 큰 난해한 점은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스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좀 스님들이 나으신 면은 있지만 그래도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이 되지 않는 거는 인간의 공통적인 어떤 우리의 과제 상황입니다. 혼침과 도거 잠이 오고요. 잠이 오고요. 그 다음에 도거라고 하는 건 딴 생각이 납니다. 망상 번뇌가 나와요. 망상 생각이 나고 혼침이라고 하는 건 자꾸 졸립니다. 졸림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과제 상황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뇌파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딴 생각 나거나 졸리거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 과정을 하고 글도 쓰고 절이 아닌 곳 기숙사에서도 살고 이렇게 할 때 매일 참선을 하는데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절이 아닌 곳에서 참선을 하실 때 두려운 분들이 많아요. 참선하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절이나 대중처소나 그 다음에 사찰이나 선언에서 있으면 입승스님도 계시고 도반들도 계시고 하니까 든든하거든요. 공부가 잘 되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뭔가 좀 불안하거나 아주 뭔가 좀 절하고 좀 다른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집에 항상 1인 1 좌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항상 내 좌복을 하나 꼭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승복사 같은 데 가면 절에 있는 좌복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반을 접든지 뒷좌복을 하시든지 해서 좌복을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걸로 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게 절의 용도. 그 다음에 참선을 하는 용도로 각자 각자가 집에 좌복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참선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삼배를 하시고 하십시오. 불법승 삼보에 이 삼배를 해서 불법승 삼보에 삼귀를 하시고 딱 세 번은 절하시고 딱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절을 하시면서 뭘 합니까. 제가 부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승의 삼보가 있잖아요. 역대의 승보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이 삼보에 저를 간절하게 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정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진을 하겠으니 다 저를 좀 수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절에 가서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제 방을 선방 삼아서 제 집을 법당 삼아서 하고 싶으니 꼭 참선을 할 수 있을 때 고요하게 참선을 하게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하면서 우리가 천수경에 5방내외 안희재신진원이 있잖아요. 동서 4방의 가운데에서 5방내외 안희재신진원 모든 신에게 수호신에게 빌잖아요. 화엄성중에게 빌듯이. 그래서 참선을 딱 하시기 전에 4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인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화엄성중님이시여 저를 수호해 주십시오. 수호해 주십시오. 제가 정지를 합니다. 어떤 정지를 해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마장장애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딱 하시고 삼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작을 딱 하실 때 제가 이제 해암 큰스님께 들은 법문 들은 내용인데 딱 선정에 든다 했을 때 오십 분 안 든다 했을 때 혼자 계셔도 죽비를 쳐라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정지를 해도 죽비를 죽비 삼타를 딱 쳐라. 입선 그죠? 입선 죽비를 쳐라. 각자 각자가 말이죠. 뭔가 의식이 있어야 돼요.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참선을 하는데 흐릿하게 그냥 앉는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이러지 말고 죽비 딱 쳐가지고 선빵처럼 죽비 딱 쳐서 일체 그냥 모든 경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오십 분 딱 끝나면 죽비를 딱 쳐요. 입선 방선의 시간을 확실하게 하셔라. 죽비를 쳐라. 이렇게 혼자 있어도 죽비를 쳐라. 우리 해암 큰스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죽비 치는 거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나를 경책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는 저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스님이나 아니면 다른 후배 스님이나 아니면 동료나 그다음에 제가 불자 분들 참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참선할 화두 참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오십 분간 앉을 때. 한 번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항상 목표예요. 내가 오십 분 죽비 딱 쳐서 50분 돼서 끝이 나는데 흐릿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그러지 마시고 죽비를 딱 쳐서 정신을 각성을 딱 해서 앉을 때 이번에 오십 분 앉으면 저는 이제 매일 연공을 하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참선한 화두가 참선을 하잖아요. 이 50분 안에 한 번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내 목표가 돼야 됩니다. 보통 3분, 5분이면 화두가 다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화두가 끊어지면 멍한 상태로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50분 앉아있어도. 그리고 화두를 다시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만 하다가 보면 그만 안 되니까 놔버리고 있어요. 선빵에서 90일 앙거가 진행이 되는데도 처음에 한 열흘 보름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안 되니까 또 안 되네 이러고 말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석 달 앙거가 나면 90일 앙거가 납니다. 그러면 하루 열 시간씩 정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구백 번. 구백 번 입선에 들지 않습니까 오십 분씩 한다면 그러면 죽비 쳐서. 중간 죽비 없는 데도 있지만 죽비를 쳐서 오십 분씩 앉는 게 석 달 앙거 기간 안에 일 앙거 기간 안에 구백 번 죽비 쳐서 앉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표는 하나여야 합니다. 오십 분 동안 한 번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매번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자들 화두 참선하는 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냐 무슨 기도를 하냐 불법성 삼보에 기도를 하는 게 뭡니까 한 번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오십 분이 온전하게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의 참선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돼야 되죠. 이게 지금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됩니다. 대신심을 내고 대분심을 내고 대의심을 내라는 게 저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 앉았는데 화두가 끊어졌다. 아 놓쳤구나. 바로 화두를 챙겨서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다시 화두를 놓치지 않겠다. 또 놓치는 순간 바로 알아차려서 챙겨서 그게 바로 윗바사나죠. 화두 참선할 때에 삼았다 수행을 하지만 윗바사나가 뭡니까? 내가 화두를 놓쳤구나. 다시 화두를 챙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챙겨서 하는 게 이게 알아차림이죠. 이게 마음 챙김이죠. 마음을 따로 있어서 챙깁니까? 뭐 딴 걸 알아차립니까? 내가 화두 들고 있다가 놓쳤구나. 졸았구나. 딴 생각했구나. 이럴 때 바로 빨리 화두를 챙겨서 남은 시간까지 한 번도 화두가 안 끊어지게 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챙기고 노력하고 챙기고 노력하면 지금 석 달 안 거 중에 900번 이와 같은 걸 할 때 매번 해서 두 달, 석 달이 될 때까지도 계속 이와 같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면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첫 철에 봉암사 선언에 들어갔는데 딱 두 달 지나가면요. 두 달 지나가면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됩니다. 그걸 불거이거라 그래요. 화두를 들지 않아도 화두를 들지 않아도 화두가 들리는 세월이 옵니다. 저절로 들려요. 그게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이 됩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딱 앉을 때에 화두를 딱 드시고 딱 앉을 때 삼배하시고 사방으로 인사하셔서 우리 화음성중에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딱 해놓고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딱 앉으셔서 여러분 불성을 믿으시고 앉으신 다음에 죽비를 딱 쳐서 각성을 하고 50분 앉는 동안 단 한 번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겠다. 화두에 참선을 하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망상 피우지 말고 화두가 참구 한 구절을 가지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목고 같은 거 이목고 이목고 끊임없이 하잖아요. 부모 미생전에 볼려면 목이 이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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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도 안 끊어지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50분 동안 한 번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 체험을 하시면 그 다음엔 50분이 되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계속 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해나가다 보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화두 산매에 드는 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꼭 해보시면 큰 결심을 해서 해보시면 발심을 하시면 반드시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다음부터 물 흐르듯이 화두가 쭉 지속이 됩니다. 밤낮으로 그때 동정이려니 오메이려니 몽중이려니 숙면이려니 이러한 경계가 그다음부터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운 공안들이 뒤에 또 있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공안을 접하더라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한 번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해나가시고 끊임없이 해나가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화두 참선하는 화두 산매에 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참고하셔서 정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전 도화 고원 춘하니 산 앞에 산 아래 이렇게 말이죠. 산 앞에 복숭아 꽃이 화발 피었다 이 말이죠. 어디 고원 춘 고원이라고 하는 옛동산이에요. 옛동산 여기서 옛동산 이런 표현 고원 옛동산 이런 표현은 우리의 근본짜리, 우리의 본래면모, 우리의 본래불썸짜리 이런 것과 다 은유로 썼다 이 말이죠. 그냥 인연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꽃이 폈어도 봄에 옛동산의 꽃이 폈다 이 말이에요.